뺑서주 차량 추적했어? 우리 대리 저렇게 만든 인간을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거예요 마지막 총알이야 너랑 나랑 이제부터 이혼 부부 사기단이 될 거거든 네 시어머니 네 머리 위에서 갈증 추는 분이야 이제 스텝이 좀 꼬일 거다 정보원으로 내가 지키기로 한 약속 지킬 테니 나 놔줘 너 설마 유령 되고 싶은 거야? 아직도 아름씨가 우리 편인 거 맞아? 임동탱이 들어왔어? 뭔가 여기 터졌다는 거지 데링 놓아주세요 대신 제가 어머니가 원하는 거 드릴게요 대신 제가 어머니가 원하는 거 드릴게요 임동탱이 들어왔어? 아무것도 묻지вол아라